우주 실체의 근원은 무한재입니다 지구라는 물질 행성에서 물질 육체를 가진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파라다이스 원형과 영원한 하나님의 우주지성 이 두 가지가 시간과 공간에서 일으키는 결과로 창조를 통해 물질적 사물과 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의 지성작용으로 물질 원형을 통해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을 닮도록 최종 운명이 정해진 인간 존재들은 물리적 세계의 운동 속에서 그리고 물질 현상 속에서 끊임없는 존재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 우주를 계속 올라가면서 자아가 진보함을 깨닫게 되며 지적 우주에 대하여 이해가 깊어지는 가운데 그에 반응하여 의식의 성장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됩니다 결국 유한한 생물인 인간이 진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은 우주의 아버지인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신을 향한 인간의지의 완전함과 조화로움 신의 뜻과의 하나됨 속에서 비조물은 창조자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조물이 유한한 개인의지를 창조자의 신성한 뜻에 끊임없이 맞추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영혼 속에서 계속 살고 존재함으로 신성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그러한 신성한 존재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인간이 신성한 존재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의 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욕구가 언제나 가장 드높아야 하며 그 인간의 지성을 지배해야 합니다 절대자 유일신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며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관계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관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현재 삶의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서서히 인간의 지닌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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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지닌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